안녕하세요. 아미르티비의 아미르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왔느냐? TAS로 왔습니다. 자, 뜻이 어떻게 되요? 아, TAS? 잠깐, 다시 해. 어휴, 긴장하는데? 긴장하는 스타일 아닌데요. TAS가 원래 TAS? TAS? 나는 먼저 아이디에. 테니스... 테니스 앤... On Saturday인데 이건 편집해 주셔야 돼요. 왜요, 왜요? 그 대회용... 대회용은... 여기 TAS 동호회는 메이트 로즈에서 공을 치고 계시고요. 모든 분들이 레벨이 제법 있어서 오늘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TAS가 하나를 줄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다, 비빈업 바리. 저는 다니엘입니다. 저는 하프 브라질리아, 하프 아르틴티니안입니다. 첫 번째 표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를 우리 주님인데? 아, 그럼 바꿔주세요. 왜 이렇게 귀찮지? 바꿔주시죠. 켄니? 제임스입니다. 오, 이거 진짜 귀여워. 1, 2, 3, 화이팅! 화이팅! 한국어! 잘enas! 같은 변이rek들! 가 2, 3, 4, 0. x 2, 4, 5, 고춧가루 대출 고춧가루 부추 고춧가루 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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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sorry, sorry. 안녕. 안녕. oh, sorry. okay. ok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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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gonna play tiebreaker. all the equipment. all the queda делать. yeah, call the wire charts. yeah, that's it. yeah, that's it. yeah, that's awesome. yeah, that's it. yeah, that's it. yeah, yeah, you got to be with it. yeah, that's it. yeah, I like it. yeah, you and I like it. yeah, yeah. 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